아이고야, 휘아다키. 전주택이네. 전주택이네. 안에 있는 건 소소해요. 이러면서 점점 러시아인처럼 작아지는 거 아니야? 좀 가 있네. 일단, 일단. 이거 비벼야 되는 거 아니냐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동나물. 네, 동나물. 고사리. 고사리. 이거 고추잎. 비름나물이랑 치나물. 비름나물. 아, 향이 너무 좋아, 지금. 그럼 어떻게 빨리. 아, 이거는 무슨 비벼야 돼. 비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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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떻게 해. 좋아, 비벼. 곱창이야? 아니, 곱창이 곱이 엄청 많아 보여. 제 단골집이에요, 여기. 아, 진짜? 몰라요?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아재 입맛이잖아요. 아, 나 곱창인지 몰랐어. 복잡하니까 나가서 끓여 먹자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이고, 곱창전골입니다. 아유, 저 곱창전골이야. 곱창전골 하나요. 너무 좋다. 어디 진짜 선풍 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아유. 아유. 어이구 많이 뭐라고 해. 아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